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유튜브 동영상 자설자 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고 10박 11일 동유럽 5개국을 여행 중인데 여기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서폴리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 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바다 여기 아드리아의 바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이렇게 보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야자수 여기는 온도가 다른 지방보다 한 10도 이상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 한 15,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폴리타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전화해가지고 서폴리타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전화하면 이렇습니다. 앞에는 아드리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바다가 앞에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서폴리타라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폴리타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 서폴리타 이렇게 제2의 도시 모습입니다. 이게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 인구 18만 정도 된다는데 여기가 서폴리타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서폴리타는 이런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폴리타 זהinstit. 여기가 서폴리타는 이렇게 게임을 가지고 있는 듯한 사이의 도시 인구 18만 정도.